저희 바로 이동하는 거예요. 아아 가자 가자. 아니 어제 좀 늦게 자서 오늘 엄청 피곤할 줄 알았더니 많이 피곤한데? 네? 몸 좀 느꼈는데? 이미 저는 길들여진 것 같아서요. 이렇게 타이트하게 먹었는데도 속이 든든한 내 자신이 밉다. 넌 네 자신을 언제 사랑할래? 어? 한국 가면. 한국 가야지 사랑할래? 한국 가면. 어 진짜 잘 먹었어. 네 너무 잘 먹었어. 아 저기다. 어? 우와 초콜릿. 어 써 있네 초콜릿. 어어. 있네. 아 똑같네. 똑같네 봐봐 뽀뽀뽀. 이거 봐. 똑같네 아주 이거 봐. 똑같네. 아아. 똑같네. 열매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초콜릿. 이 초콜릿의 주요 원료가 카카오라는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 카카오를 최초로 먹었던 곳이 바로 마야문명입니다. 카카오라는 단어 자체도 마야어에서 시작된 건데요. 먹으면 불같은 힘이 난다 하여 물의 힘 카카오라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날의 자양강장제 역할을 했던 이 카카오를 마야인들은 꾹꾹칸이 준 선물이라며 매우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당시 그 가치가 아주 귀해 통치자들이 자기들만 소유하려 했다는 기록까지도 있죠. 근데 마야에서는 이 카카오를 그냥 먹기만 한 게 아니라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카카오와 다양한 물건들을 물물교환했던 거죠. 그러면 이토록 귀한 열매인 카카오를 마야인들은 대체 어떻게 먹었을까요? 오늘도 저와 함께 마야와 카카오에 대해 알아보시죠. 카카오는 그라시아스. 아 그라시아스. 나 이거 처음 봐. 진짜. 초콜릿. 그... 초콜릿에... 초콜릿의 질감이 살짝 있지 않아? 이게 끝에 약간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 0% 슈가 초콜릿 먹는 것 같아요. 음... 그 3센트 할세? 초콜릿 맛나? 아 예.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마워. 연주에 crews, 마야에 관한 모든 것은 접해보고 느껴보고 그거 때문에 운 거니까 어떻게 할 순 같고 좋습니다. 오케이? 네. 잘? 아 이건 뭐예요? 아 이건 뭐예요? 아 이게 그거네. 아 이게 그... 이게 이게 하면은... 대체 색 프리더? 응. 맞아 맞아 이게. 겉은 좀 폭신 말랑 딱딱? 이거 나 시켜봐. 아 쉽게 까지? 우와 우와. 아까랑 근데 색깔이 다른데요? 열매가... 네. 어? 그니까 음~~ 과육은 좀 망고스틴 맛 비슷하겠네. 약간 그치? 새콤한 것 같아요. 이거 저기 정균이 형은 많이 먹어야 돼. 왜냐면은... 왜인 줄 알아 이거? 왜죠? 이게...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카라멜 네 그 아재텍 왕 중에 마지막 왕이 이제 몬테스마라고 왕이 있거든. 그 사람이 이거 하루에 50개씩 그러니까요? 어 이게 이제... 왜냐면은 이제 그... 남성에게 굉장히 좋고 아... 그래서 이제... 아... 그래서 이제... 우리 김성균 씨 다 드시게! 예! 예예! 다 드시게! 내가 셋이나 있습니다. 아우... 아아! 아... 그만 먹어야지, 나. 성균이 손도 못 대게 하지. 손도 대지 못하게. 선생님, 저 그림 있잖아요. 저 마야 그림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방식으로 초콜릿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게 빛맛이 쓰잖아. 엄청 써. 이게 원래 이름은 초콜릿 틀이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마야, 마야어로 쓴물이야, 쓴물. 여기 계피나 고추를 넣어서 먹었어. 초콜릿 틀이야. 아까 그 청과물이라는 게. 초콜릿 틀이야. 초콜릿 틀이야. 초콜릿 틀이야. 초콜릿 틀이야. 그러니까 마야 전통 방식으로 한 음료인가요?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설탕이 없지만 초콜릿이 더 많아. 우리가 몬테수마 왕처럼 한번 드셔보실까요? 몬테수마 왕처럼. 아, 이것도 맷닷대로 하는 거예요? 저기 있잖아, 맷닷대로. 그러니까 뭐든지. 이것도 맷닷대로? 이게 엄청 중요한 도구였던 거지. 여기 맷닷대로는 커피 색깔. 완전 물들었어요. 무릎 꿇고 하시네. 무릎 꿇고 하시네. 이런 거를 접할 때 되게 경건한 마음으로 하는 건가? 아니 옥수수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어떻게 됐건 마야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신격화 하잖아요 모든 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행위들을 하시는 건가? 그거야? 그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 아니 왜냐면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위조차도 신격화를 해서. 그렇지 그렇지. 경건한 마음으로 신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만들고 마실 때는 하늘을 보고 마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우린 사실 이런 거 모르잖아요. 아예 모르죠. 밥 해줬는데 감사한 마음은 있습니까? 아 맛있다. 하늘 보면서 드셔야지 밥. 감사합니다. 네 입에 어느 정도 멈驱한 마음으로team. 멜칠데? 멜칠데. 멜칠데. 뭘까 했더니 뭘까 했데네. 에스도 칠레? 칠레? 에스도 에스... 에스도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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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여기... 마야가 열대우림 지역이라 되게 더운데...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음료를... 맛있지? 왜?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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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체온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 고추가 많이 그런... 더 뜨거죠? 뜨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게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맛보고 싶네. 요거는 어떤 거? 소위 그래도 아주 소량의... 그것만 들어가서 뜨거움만 유활한다고 그러니까 약간... 약으로도 쓰이기로 했는데 치료제 뭐 아플 때 먹거나 뭐 그러기도 한 건가요? 당연히! 초콜릿은 안티옥시댄티를 사용할 수 있어요. 머리 아픈 머랑 머리카락 빠짐에도 도와준대요. 그리고 머리카락 빠짐에도 도와준대요. 주세요. 주세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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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께서... 이런 지원 아니야.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어떤 상담사의 정annah이 시작된 거 생냐고요? 북한의 연회를 먹었죠? 너무 잘하셨군요. 아미고스. 알라비. ShahidUTAN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드세요. 다 내꺼야. 감사합니다. 마셔도 되나요? 플러시아이! 근데 많이 드세요. 네, 아픈 소스. 아 이게 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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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단데 아주 자극적이지 않고 아주 은은한 단맛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이렇게 계속 먹게 되는 단맛. 이것도 설탕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단맛이 있나? 아 이렇게 단맛이구나. 진짜 맛있다. 아니 그러니까 설탕의 단맛 이런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른 거 같아. 아 이렇게 이렇게 스며드는 단맛? 응. 스며드는 단맛이 맞는 거 같아. 저희도. todo por eso era la bebida de los dioses. muy rico. muy rico. gracias, gracias. 네, gracias. 훨씬 매력적인 거 같아요. 그냥 매운맛이도 안 느껴지고. 아니야, 마지막에 봐봐. 아 그래요? 목에, 목에. 목에 사악 여기 있어. esa sensación del picante? 야, 야, 야. 이렇게, no debe de ser, aquí algo. 목에, 목에 이렇게 남는 데니까. 어우, 야. están probando el sabor real de lo que es un chocolate. este es un chocolate 100%. 어떻게 이렇게 먹을 생각했을까? 그렇게 해서 여기다 고춧가루 넣는 그 조합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의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어. 이거는 진짜 예전 마야 시대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전통 방식으로 하시는 걸 우리가 맛보는 거니까. 엄청나게 정말 이 사람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열매인 것만은 분명한 거지. 화폐 대신했을 정도였다고. 그렇지. 이게 내가 알기로는 그런 기록도 있다고. 이게 카카오 10개 토끼 한 마리랑 바꿨다. 뭐 그런 기록도 있고. 근데 화폐를 쓰는데 화폐를.. 달여서 먹는 거잖아요? 응, 먹기도 하고. 뭐 물물교환도 하고. 같이 있는 이 사람들한테 엄청 값어치가 있는 좀 열매는 거고. 우리가 우리가 한 3일에서 4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제대로 못 먹고 정신적인 고통이 굉장히 큰데 이걸 먹어서 기분이 좀 좋아졌다고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그레알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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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세상에,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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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있는 음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진 한 번 드려도 될까요? 이 날을 같이 기념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네. 제가 말했지만, 저희는 초콜릿을 안 왔어요. 저희는... 팀밀리아. 내 사랑, 내 사랑. 이것도 도돌이 펑은 것 같은데, 계속? 이거 계속 도돌이 펑은 것 같다. 야... 모니엔드가 이렇게... 이리 와봐요, 친구들. 아주 좋아요. 그런데 제가 드릴게요. 드릴게요. 아, 선물로. 저 съ원해서는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랑의 채널을 다 써냈다. 그렇게 했는 거에요, 박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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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럴 수고 불타고 있어 화가 나가지고 저기 천불이 나는데 이거 너무 힘들어 이 vuelvo a repetir esta es su casa 카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d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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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한 명이 더 생겼습니다 호세 아저씨 도두리표 아저씨네 그래도 여기 떠나니까 그러네 이런 날이 오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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